그날 저녁. 엄마. 뭐야? 엄마 또 우리 집 왔어? 어, 갔지? 말했잖아요. 이제 그만 좀 치우라고.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일찍 보인다니까. 엄마가 우리 집 치우는 것도 뒤로 하고서 니네 집에 살짝 가서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?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 거야? 와서 계속 치우고 싶고 이런 거야? 안 가, 안 가. 더러워서 안 가. 안 갈게. 이게 안 가는 거야, 이런 상황이. 안 간다고. 가, 얼른 가. 가, 너도 밥 먹으러 오지 마, 제발. 아우, 말이 안 통할 거야. 엄마 음식 먹고 싶어? 이런 문자도 하지 마. 알겠지? 넘어져. 가다가. 가다가 넘어져. 장난스럽게 뱉은 말이지만 행여 정말 넘어질까 지켜보는 효정 씨.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그렇다고 딸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. 이런 내용이 조금씩 잘 안 되는 것과 есть. 그래서, 이런 내용이니까요. 그래서, 이건 네가 차. 그리고 무언가를 가장 많이 반응하거나, 감사합니다.